아직 안 됐어 그래? 아니야 켜진 거 아니야? 켜진 건가? 근데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마무리 형님 일정 마세요 형님 됐다 오케이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방금 브이앱 했습니다 브이앱 했어요? 저도 브이앱 하고 왔는데 그래요? 형님 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브이앱 했어요 방금 빈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 브이앱 마무리 소감하고 왔어요 잘 했어요? 잘 했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브이앱이 이렇게 잘 놨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30초나 했는데 뭐하죠? 뭐 이제 토크토크 토크토크 우수 한번 해주세요 형 자 둘 셋 팡탄 안녕하세요 팡탄 자 이렇게 저희가 모였는데 마무리 사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야 키자마자 끊으면 되게 웃기긴 하겠다라는 이 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미가 한번 해봤는데 참 웃기네요 네 웃었습니다 저희도 웃었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은 웃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셨겠죠 웃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튼 뭐 사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뭐 이제 조만간 콘서트이기도 하고 네 앞에 세 명이 했다보니까 그러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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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멤버들도 또 근황을 알렸고 저희 나머지 네 명도 아이고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아미의 눈물입니다 아미의 눈물이요? 저희가 브이앱 귀자마자 꺼가지고 그렇구나 그쵸 그래도 좀 근황을 좀 알리고자 네 그리고 소소하게 토크를 하고자 한번 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할 맛 없어요? 네 일단 뭐 좀 먹고 시작할래요? 뭐 먹었어요? 저는 이제 관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관리야? 오오 프런스를 위해서 저도 지금 앞에 있는 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 어 저 좀 짜야 되거든요 오오 살이 많이 마세요 맞아맞아 에이 형님 너 하트 천 개 천 개라니요? 천만 개 천만 개야 숫자에 이럴 줄 몰라요? 천만 개네 천만 개 천만 개 일단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고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맛있네요 지금 또 밥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 찐으로 생오파 푸죠? 지금 몇 시에? 지금요? 몰라요 8시 반입니다 7시 7시 오우 진 오빠 머리 많이 길었네요 찐 여기 잘생긴 얼굴을 가려야 해요 형 이거는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머리도 신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한테 잘생긴 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그런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길 거예요? 머리가 땅이 닿을 때까지? 쟤 그러지 마 오케이 형 씨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댓글을 읽고 싶은데 영어죠 사실 이 조합이 되게 생소하네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생소하지는 않으면 그런가요? 왜요? 오잉슈아비 제이홉 제이홉 왜요? 왜요? 아니야? 이모지 I miss you 하여튼 나 먹다보니까 왜 자꾸 햄이 올라가냐? 왕관에 왕관에 쓰던 애가 이상한데 원래 이런가? 혹시 손에 그냥 얹은 거 아니죠? 형이 직접 왜 이게 올라가지? 제이홉 제이홉 I love you I love you 정훈 씨 요즘 영어 좀 합니까? 왜요? 영어 레슨 듣는 지 지금 한 3달 넘지야 3달? 신은 기간에 꾸준히 영어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일찍 일찍 저 지금도 영어예? 아니요 한번 영어리 씨로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My name is JK Nice to meet you Long time no see 그럼 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Hey, hey, don't go bro 저 초등학교 다 안 배웠는데 저 공부를... 아 냄새 진짜 왜? 무슨 냄새? 너무 맛있어 오이잖아요 왜 먹어 진짜 한입만 해봐 야 너무 해달라고 난 이거 말고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줘 형 너도 이거 먹다보면 왕관처럼 올라간다 아 이거 뭐지? 되게 포... 포크리토크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뭐 말 찌고 왔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고크는 없는데? 포크리포크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스포 한 번 해주세요 스포요? 저희 퍼미션 투 댄스 무대입니다 엄청난 스포죠? 콘서트 제법 그대로네요 네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손에 묻을까 봐 그거를 쓰면 돼 그거를 와 아 찐 이거 무슨 일이야 찐 찐 찐 여기 찐 발상이 난다른데 찐 여기 톡 아니 유지 있어? 원래 퓨지? 퓨지 없다 이것도 나름 그 굿즈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건가요? 뒷광고 같은 느낌 에허허허허허 전기 아파 의식이 흐린대로 이야기하네 이예 제대로 광고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PPL이랄까? 악광고 아니에요 말로구의 미가 한번 봅시다 야 이거 팔찌인가요? 이게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아 아미바 아미바 끼는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아미바 액세서얼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또 간만에 우리 또 한국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또 아미 여왕을 보겠네요 아 그쵸 조만간이면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이에요 저는 지금 걱정인 게 있어요 뭔데요?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함성 함성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공연은 좀 초면이라 그쵸 초면이요 그쵸 그거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사실 연습을 하면서 되게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항상 세찬 구간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함성 대신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일어나는 건 안 되고 그쵸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대요 그래요? 슬프네요 손 쓸 수 있잖아요 손 쓰고 그럼 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헤드뱅이는 가능할까? 근데 아미분들을 저희가 다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아미 여러분들은 되게 알아서 잘 놓으십니다 이거 내 점 봐서 들어와요 그 마음속으로 놓으시는 걸 되게 잘 봐 점점 이제 그 흥겨움을 몸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날도 좀 춥지 않을까? 쌀쌀하지 않을까? 좀 춥긴 하겠죠 저녁 되니까 좀 이제 한 4일 남았나요? 응 몸을 좀 달구는 느낌으로다가 몸을 계속 이제 다들 각자의 이 마음속에 다들 흥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음악 들으면 그쵸 그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잘 즐기시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저희 방패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알아서 더 잘 즐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텐션이 좀 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티켓팅을 또 했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이게 좀 굉장히 지금 이게 파이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다들 뭐 성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티켓팅 후기를 봤는데 대기표가 30만원이라는 걸 봤어요 진짜로? 네 대박이다 그래서 아마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신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사실 평소 주경기장과는 또 다르게 또 관객수가 또 그렇죠 그렇죠 15,000석 맞나요? 맞아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또 좀 좀 치열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객수가 이제 4분의 1이 돼가지고 저희의 이제 저희가 4분의 1을 더 우리 채워야죠 그렇죠 나머지 4분의 3을 저희가 채워야죠 아 그래도 즐거운 게 그래도 일단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게 됐네요 아 저 걱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아 못하나 싶기도 하겠고 맞아 뭐 요즘 또 와 진짜 설렌다 이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희가 경기장을 두 개를 잡아놨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15,000이 이게 저희가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풀리게 됐는데 이게 안 됐으면은 그 이제 15,000이 허용이 안 됐으면은 이제 그 다른 공연장 잡아놨던 조금 더 작은 공연장으로 그 옆 공연장이죠 네 근데 운이 좋게도 그렇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더 이제 큰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물고기처럼 잘 놀아보죠 뭐 첨벙첨벙 한번 해보죠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저희가 좀 많이 쉬다 와가지고 형 네? 바로 이렇게 확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 안무랑 이런 거 숙제 다 했는데 이제 운동이랑 이런 거 하면서 체력을 또 키우고 있죠 저 운동 지금 연속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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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그 헬스장에서 매일 같이 이렇게 당신들 퇴근할 때 저는 나가서 어? 정국이 신경 안 하던데? 정국이 작업하면서 복만 대고 있잖아 형 운동하세요? 저 운동 안죠 콘서트에 복근 보여주나요? 아 그 아니 지금 복근이라기보다는 복부도 아니고 좀 말라가지고 복에 가까워요 복 지금 복에 가까워요 복이 많네요 아 지금 많이 말라가지고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나도 이제 아기배가 없어져가지고 아기배? 아기 똥배가 없어졌어요? 응 형님 살이 많이 빠졌어 맞아요 아 요새 식욕이 많이 없어가지고 방금 먹은 게 저녁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지금 와플 두 개 먹고 지금 다 먹었어요 지금 왜요? 방금 포인트 좋았어 어 포인트 좋았어? 응 무슨 포인트인데? 살 포인트 응 살 포인트 포인트였어? 한번 찜어져 놔야 돼 이 몸을 내가 뚜렷해지고 아주 괜찮아 태형이 63kg 아닌가 지금? 지금 63.9kg 너무 싫어 나 60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얘 근육이 안 빠져 나 아무리 말라도 70일 70일 내가 운동을 하면 턱이 커지지 응 또 쭉 먹으면 또 턱이 커져 이게 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운동하면 응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승모가 커지는 거 아니야? 목이 굵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목도 굵어지고 목은 나 승모가 원래 굵어서 이게 운동을 하면서 이게 목이랑 턱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니까 막 요기도 이제 힘이 들어와서 요기도 발달을 하는 거지 난 목은 진짜 원래 굵어졌어 진짜 더 굵어지지도 못하고 너 요즘 더 많이 다려야 해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피부과 관리한다 피부과 열심히 다리고 있어 오랜만에 갔지 내 피부에 좋은 편이 안 해가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요? 형 안 보일 텐데 오케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긴 머리를 유지해주세요 그것도 봤어 그 밑에 댓글에 그거 있었어요 저요? 뭐였지? 콘서트 재밌겠다 하지만 내 현실은 시궁창이지 이번 주 시험이 많아서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격려의 격려의 말 격려의 말 시험이시구나 그럼 시험 기간인가? 격려 시험하세요? 어 되게 좋은 격려네요 형 저는 뭐 시험 볼 때 항상 운에 맡겼습니다 제 점수를 잘 나왔어요? 아니 잘 나왔겠어요 개국 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뭐 사실 형이랑 다르게 됐어요 기도했나요? 비슷비슷하죠 기도했나요? 저는 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어 정수 씨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저는 이제 일단 번호 한 번호를 정하죠 저는 그래도 기도라도 했는데 정수 씨 기도는 했나요? 아니 기도예요 태형 씨 어땠어요? 전 천사님이 물으면 항상 3번을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3번 치고 때가 가장 그게 선생님마다 그 번호가 있다고 많이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 그 선생님마다? 응 야 진짜 그 시절이 기억도 안 난다 야 그러게 진짜 기억나요? 10년 전이야 10년 전 11년 전 왜 그래요? 마지막 학교 나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진짜 잘했어 모두가 그 말을 할 수 있어 난 못해 나 못했거든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잘했어 초등학교 2학년이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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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억 하트 1억 하트 1억? 진영 팔을 묻었어요 불하게 됐다 잘 대수하십시오 여러분들 어? 안 지워져 잘 확인하는 거 봐 그 빨리 보고 싶다 근데 제가 그 공연 최근에 공연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대답이 안 되잖아요 공연에서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네! 이러면 1번 박수 한 번 여러분 신나요? 이러면 안 신나면 이제 박수번 근데 박수 두 번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어? 그 신나요가 아니고 다른 질문이 여러분 추워요 이러면 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다 같이 추워요 근데 아직 이게 사실 일단 느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뭔가 뭔가 좀 소리도 질러 뭔가 그 사람이 눈성으로 내는 그 소리에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난 근데 이게 과연 그 주경기당을 뭔가 그 에너지를 담으 수 있을까요? 손방도 많이 아플 텐데 그렇죠 하지만 꽝 대신 닭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죠 꽝을 먹지 못한다면 그래도 닭이라도 어쨌든 먹어보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꽝 대신 닭 꽝 말고 꽝이요 꽝하네요 꽝이라고요 꽝 꽝 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어떻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재밌게 긍정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뭐 뭐든 재밌게 즐겁게 형 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어떡해요? 이... 내적으로 지르는 거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음 알겠죠 음은 되나? 음 아 목이 갈린다 야 안 되겠네 여러분들 목 관리를 잘해주세요 아 목이 갈린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야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다들 방금 아까까지 있었죠 방금 연습하다가 다 같이 연습하다가 저희 이제 V LIVE 하고 이제 또 딴 거 하러 가야죠 딴 거 뭐 하죠 우리? 킹동이라고 운동입니다 아 킹동네 킹동 뭐요? 킹동이요 킹동 앞에 요새 젊은 친구들 앞에 다 킹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 그거 알아요 뒤처지면 안 되지 그러면 킹곡 킹밧드라쇼 알아요? 킹밧드라쇼 아 저도 알죠 그 요새 유통한 친구 SNL에 나온 거 아니야? 몰라요 그 뭐지? 지우학 알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맞지 그 인터뷰한 거에서 봤는데 그 분께서 킹밧드라쇼라고 한다고 그게 되게 유행하는 그거예요? 몰라요 근데 요즘 킹 붙여놓고 킹이옵 킹이옵 킹이옵? 킹! 킹! 퀸 ident 아니 그IX 아니 퀸 난 뭐ast 퀸 퀸 퀸 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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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티비는 한글 같다고 들었어요 네?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 누가 어쩔 어쩔티비 하니까 나 그거 알아요, SNL에서 걔가 어쩔티비 전 버전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욕이 아니라던데? 딱 누가 봤어, 욕이 뭐? 라마가요? 아니, 이게 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서 왜요? 왜요? 왜냐면 내가 이게 방송이 되나 싶었는데 네 진짜 이게 삐처리 없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어, 좀 관대한 방송이 아닐까요? 슉슈슈슈, 어, 러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욕이 아니래요? 이거 욕이지 아니, 근데 나도 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욕이 아니래요 해봐요 아니, 말해봐요 못하지,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냐면은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런가? 슉슉슉슉 슉슉슉슉슉 심발라마는 괜찮겠다 아니,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아, 비영! 아 비용이래 아 비용 아 킹받드라슈 진짜 아 대체 안되겠네 이거 비용 아 슉슉슉슉슉 아 진짜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아 이게 진화난거야? 아 미안해 아 미치겠다 진짜 요새 다들 이러고 논다고 해서 아니 전에 멤버들 뭐 했어요? 뭐 했지? 뭔 사람 있습니까? 전에 멤버들 기회받은 거? 아니요 안 봤어요 뭐 했어요? 넌 봤을 거 아니야 저요? 안 봤죠? 못 봤죠? 걔네 그거 했어요 뭐 만들기 만들기 네 오늘은 우린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소한 토크 슉슉슉슉 하고 만들기 했어요 재밌었잖아요 슉슉슉슉슉 슉슉슉슉 하고 해주고 저희 제목이 뭐죠? 저희 방 이게 제목도 이야기하자면은 저희가 원하는 글자 각자 한 글자씩 적어서 한 겁니다 쨍 쨍 부어 부어 나 원래 쨍쨍 부어 네 꾸 하고 싶은데 이 형이 꾸로 바꿨어요 맹장 얘기했대요 맹장 맹장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네 명이 유일하게 맹장 안 걸린 친구들이잖아요 남준이 형 언제 걸렸어요? 남준이 형도 안 걸렸죠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 안 땅을 해 그런 거를 저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걸릴 수 있지 그거는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치 조심해야 돼 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가 아예 헤매 나가서 만약에 그런 게 그치 그치 해긴다 부럼 깨기 했대요 부럼이 뭐야? 부럼대 그 뭐 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약간 뭐 그럼 우리 핫도그 깨기 어소리를 깬다고? 어소리? 그런데 부럼? 부럼? 부럼 같은 거 아니야? 호두?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전통의 놀이 중에 부럼깨기 이런 게 있는데 해봤어요? 호랑이가 호랑이는 그거예요 호랑이가 한자게요? 아니면 수 우리말이 돼요? 호랑이는 순 우리말이고 킹랑이가 한자 아닐까요? 3절? 오케이 인정 킹정 이 형 되게 젊어지려고 노력하네 그래야 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젊은 마인드를 가져야 얼굴도 젊어진다 형 이미 이래 보았어요 지금 한 20대 중반 같아요 솔직히 뭐 20대 초반까지는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호랑이가 뭔데? 근데 호랑이가 순 순 우리말이야? 호랑이가 한자고 범이 순 우리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 안 된가? 되게 신기했는데? 원래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까? 범, 호음과 뭐 호랑이 한자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그냥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앞으로 킹랑이라고 부르죠 지금 몇 분 했나요 우리 여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네요 밑에 여기 밑에 있잖아요 뭐 대충 몇 분 했지 않았을까요? 아 50분 뭐 뭐 또 콘서트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시간 채워야죠 V에 그쵸 좀 1시간 할 수 있죠 난 2시간 할 수 있지 마무리 소감으로 10분씩 채우면은 1시간 채워야죠 저는 뭐 사실 아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저는 아미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 너무 좋은데 왜 소통할까요 우리? 소통하시죠 맞아요 소통이 힘들어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소통이 뭐 반이 외국어져요 네 아니 반 이상이 아니 반 이상이 호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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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하트 자 여러분 태형 여러분 의미 있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외국어도 정국이가 영어 공부해가지고 다 되거든요 파티 파티에 이런 거 말고 파티 파티야 여러분들도 조금 의미 있는 질문을 그럼 저희끼리 서로 질문을 하는 거 어때요? 오케이 하시죠 자 그럼 재협씨가 저한테 제가 귀씨한테 귀씨가 정국씨한테 정국씨가 호비씨한테 혹시 진영 네 이번 콘서트 앵콜 때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제가 슈퍼 참치를 적극적으로 밀었었거든요 네 그거 하나요? 아 안 된다고 이게 솔로곡이라 안 된대요 뭐 분장이라고 하나요? 하지만 팬미팅에서는 또 가능하다고 원한에게는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오케이 오케이 분장 제가 또 항상 머리에 이걸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할 게 없어요 아 IG 많지 뭐요? 많지 않을까? 스파이더맨 나왔잖아 당신이 생각해 줄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할 소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또 그때 되면 또 뭐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치 진영 지금 그때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런 거 진짜 진짜 지금 없어요 소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그걸 대비해서 내가 머리를 기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가 아직 너무 어중간하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길긴 해 무대를 하려면 이제 얘가 너무 길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아미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진영 머리 긴 게 좋다 안 긴 게 좋다 길면 박수 한 번 박수 안 길면 박수 두 번 싫으면 박수 두 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좋으면 박수 한 번 아미분들이 지금 뭐 부모님 몰래 보든 약간 약간 소리 끄고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시간대가 그런가? 약간 아니요? 그냥 어 윙키 우리 윌유 메리 미 윤기형도 없어요 아니요? 윤기형 어디죠? 윤기형 어디죠? 이 정도면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아미 여러분들 댓글 쓰는 거 아닐까 파티 파티에 박수 이야기가 없네 자 우리 이거는 아미분들이 그렇지 소통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거다 그 다음에 아미분들이 좀 자 오늘 진영이 이제 태영이한테 질문 한 번 해주세요 태영 씨 이번 콘서트를 위해 혹시 뭘 준비했나요? 저 어 살을 뺐죠 아 저 진짜 다이어트 진짜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원래 찐 채영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살을 관리를 하시나요? 채영을 운동을 하나요? 아니면 안 먹나요? 뭐 안 먹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유산소도 좀 하고 어떤 유산소예요? 저 뭐 스포츠 되게 많이 해요 유도도 하고 유도를? 유도도 하고 어떻게 봐 영상 보내 줬잖아 우리한테 나는 아 맞다 아 봤지? 무슨 관심 없어요 형님 아 다 봤어 관심 없어 나한테 밖에 관심 없어 15분 전에 얘기했잖아 15분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탈친이 올 거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스포츠가 약간 조금 격한 거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이제 공에는 아프고 있으니까 관리는 잘 하시고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잘 먹고 체력 관리 해야지 체력 관리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그 뭐 지금 아 요쪽 아니 그니까 저희가 인서트에서 양성을 한번 나왔었었잖아요 아 예 조심해야죠 아프더라고요 저 진짜 조심하세요 JK 나는 슈퍼왕 채라니까 나 안 걸려 이게 제가 이제 시기가 그니까 딱 내가 안 걸리면 하나가 내가 걸린 거 나도 나도 다들 조심해야 돼 아 이게 제가 그 이제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조심해를 말하자면 그 꿈에서 염라대왕을 봤어요 거짓말 안 하고 염누님이 오셨구나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잠을 잤는데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어디 이렇게 누가 봐도 지옥이었어요 누가 봐도 황천길이었는데 이렇게 길이 이렇게 갈색으로 나있고 옆에 용암 마그마가 북을 볼 때 끓고 있고 그 염라대왕님이 되게 등치 큰데 이렇게 뭐 명부 적고 있었는데 네 줄이 한 중간 정도까지 깼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형 진짜 이게 지나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목에 유리 조각 박힌 줄 알았어요 목에 유리 조각 박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우리 콘서트도 있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콘서트 할 때까지 당신들은 연습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몸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또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질문 한번 하세요 뭐 네 뭐 태양이가 정국이한테 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죠 오케이 그럼 됐어요 되게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우 씨는 뭐 옷 샀어요? 네 정말 할 말 없나 보다 아니 뭐 아까 둘이 싸웠잖아 너무 새로운 옷 같길래 아니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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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싸워요 우리는 같이 온나요 그냥 이렇게 루머 만드는 거야 서로 물 부리라며 그래 그래 뭐 필요하다며 난 불이 필요하고 난 물이 필요하지 그래서 나 파란색깔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불이 필요한데 난 얘가 있으니까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는데 사주를 봤어요? 난 불이 필요하대요 불이 필요해? 자 정국 씨 재형한테 질문 재형 무슨 거 있어 재형 재형 정말 없어 보인다 눈빛만 봐도 없어 보인다 정답 난 제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는 요즘 작업 잘 돼갑니까? 뭐 뭐 이거는 뭐 뭔 외로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15곡 끝냈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루머가 만들어지는 거야 제가 허비 형 노래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전국 들려줬나요? 전국 씨도 네 저는 두 개 들었어요 메인 예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민망하네요 낯간지럽고 여튼 뭐 이제 실수 마무리해야 되나? 마무리하기 싫지 않아요? 저 마무리하기 싫은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잘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콘서트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여기 아이고 계속 끼고 계속 끼고 그냥 여기서 연습도 그냥 여기서 하면서 나 지금 내 집 같아 그럼요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또 그 어쩔 수 없는 그 우리 킹캐쥬들 있잖아요 킹캐쥬들 이 형 다 같은 폭진해 젊은이들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래 아이고 킹 속진 진짜 진짜 전에 멤버들도 이런 멘트로 근데 진짜 아직 궁금합니다 약간 궁금하다 뭐가? 주어를 얘기를 해도 뭐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한데 궁금하다 콘서트 분위기가 어떨지 진짜 근데 박수 때문에 좀 우리가 아는 분위기보다 조금 다운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좀 적응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곡 중에 옛날 수록곡 들어가 있나요? 그거 있지 그거 그 뭐였지? 다이너마이트였나? 다이너마이트 옛날이긴 한데 너무 큰 수록곡이다 아 수록곡이 아니구나 사실 사실 BTS가 참 수록곡이 좋은 게 많은데 그렇죠 먼저 좀 수록곡들을 불러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수록곡 제일 뭐 좋아하세요? 저요? BTS 곡 중에 BTS BTS 그럼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수록곡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사실 티어 앨범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티어 좋죠 눈물? 그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티어 앨범을 되게 좋아했어서 저는 진짜 전하지 못한 진심도 되게 좋아합니다 전문 진심도 근데 그건 뭐 콘서트 때 많이 했었으니까 저는 앤서 좋아해요 앤서 앤서 너무 좋아 근데 이건 제 곡은 아닌데 저 자매뷰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 자매뷰 자매뷰 태형이 또 레미디 파티잖아 레미디 파티해 나가 나 순간 태형이가 자매뷰 부른 줄 알았어 너 안 불렀다 싶었었어 태형이 안 불렀 태형이 뭐였지? 태형이랑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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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친구 저희 레미디 그리고 그 남준이랑 윤기 형이 미스팩 아 그렇네 이거 아닌가? 맞아 맞아 아 지금 수록곡 불러들어야 되는데 물과 불 할만 할래? 뭐 곡? 물과 불 물불 가리지 않고? 물과 불 뭐야 물과 불 제목 좋은데? 물과 불 형 질 수 없다 우리 뭐 할까요? 우리 한 잔으로 하자 한 잔으로 하자 한 잔으로 하자 한 잔으로 하자 맞아 한 잔으로 어떻게 해 아 너무 좋다 이거 비트 하나 써봐 오케이 물불 물불 라인 대 한 잔 형 나 벌써 그 그 싸움의 라인까지 다 생각해놨어 미쳤는데? 슈퍼 참치 같은 개념으로 하자 한 잔! 한 잔! 한 잔! 딱 들어온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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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형 진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진짜 거의 나한테 만들면 어떡해 그걸 나도 얘기하면 어떡해 슈퍼 참치 개념으로 하다가 아 어떻게 범주 형한테 지금 저한테 때려? 좋네 좋네 자 이렇게 막아 떴을 때 끝내야 됩니다 그쵸 이제 머슬슬 맺어가지고 게임이나 할까? 네 아니 그냥 뭐 그럼 369 한 파 하자 369 한 파 하자 잠시만 369까지 가요? 진 사람이 네 어 여기 남아서 10분 더하기 어 그래 혼자 5분 더하기 잠시만 이게 왜 벌칙이라고 생각해? 이긴 사람이야 벌칙 아니지 이긴 사람은 근데 이제 3명이 나오고 진 사람이 1명이 나오니까 어쨌든 1명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나 369 못 해 369 369 369 369 근데 369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해 나 게임 그거밖에 몰라 1 2 7 하자 1 2 7 1 2 7 1 2 7 하자 1 2 3 1 2 7 1 2 7 이렇게? 뭐 쓸 만한 게임 없나? 뭐 해 볼래요? 요새 게임? 라이어 게임? 욕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요새 게임 뭐가 있어? 발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요새 게임 요새 게임 하지 말고 요새 게임이라고 해주세요 요새 게임 뭐여? 요새 게임 요새 게임 하지 말래 요새 게임이 이제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새 게 이게 하면서 게의 발음이 이게 기처럼 이렇게 먼저 들릴 수가 있어 기에 형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래 형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형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게 또 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 근데 새끼도 여기인가? 호랑이 새끼 이러면 여기 아니잖아 강아지 새끼 그건 여기지 잠깐만 그거 내 새끼 이쁘다 찐새끼 아 그건 좀 아 그러네 욕이네 아 욕이네 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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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뭐 할까? 뭐 할까? 뭐 해고 싶어? 다 해 한 번 다 해 하고 흔치 게임 1 2 3 자 재욱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 엔딩 매트 나오고 하세요 형님 아 그러면은 그냥 369로 한 번 합시다 369 하자 369 하자 369 하고 엔딩 매트 하고 남일 사람 낳고 빠질 사람 빠지자 그래 진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369 너부터 해 369 아니 369 말고 멘트 먼저 하자 멘트 먼저 하자 멘트 먼저 하고 빠져? 마지막 인사 하고 그래 마지막 인사 합시다 뭐 여하튼 아미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진짜 이거는 진짜로 진짜 처음이랑 다르게 그럼 목 같이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한 번 더 그냥 꺼버렸잖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언론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와 몸은 많이 못 쓸지언정 저희가 여러분들의 몸을 달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당일 날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전까지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 네 일단은 그 저희의 이제 바라고 바라던 콘서트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미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런 좀 상황이 그래도 볼 수 있다는 것만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분들도 너무 속상해 하지는 마시고 저희도 아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나 그래도 아미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하니까 아미분들 하루빨리 만나서 추억 만들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그냥 기쁩니다 제가 이제 콘서트랑 이제 티켓팅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의 좀 그 팬분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해주는구나 이거 굉장히 좀 뭐 이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실 뭐 이번 콘서트는 적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맞죠?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 연습 자체를 준비를 하고 연습을 준비를 하고 뭐 이제 뭐 아미 여러분들 볼 생각이 이제 콘서트에 관련된 스케줄들은 저 항상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미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제 몸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게 다 있을지라도 저는 그냥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우리 한국 아미 여러분들을 직접 안 만난 지가 사실 거의 뭐 2년이 넘어가는 거 같아요 더 넘었죠 더 넘었죠? 그렇죠? 훨씬 넘었죠 얼마였지? 3년, 3년 정도 19년, 11월이었나? 3년 3년 됐어요 3년 거의 그 중이었으니까 19년 11월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 러브유셀프 공연이었잖아요 저희 맑은 날 옛날 저희 두런 날리고 두런 날리고 소우주 부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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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날 이후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언제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순간이 오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되게 뜻깊고 이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좀 이렇게 벅찬 기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만큼 저희가 느끼는 이 감정만큼 또 아미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기쁘고 되게 아름다운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하루빨리 콘서트 당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즐겨봅시다 한번 오케이 오케이 145 145 145 145 145 145 145 145 245 145 145 156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연습기 한 번만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 안녕 안녕 핫도그 나 하나 가져가자 쿨하게 나갈 줄 알았지 경구야 수고해요 고맙습니다 형아 너의 호수 말들 다 해봐 네 꼬리 펼치는 말이야 아미 사랑해 아미 사랑해 사랑해 경구야 어? 뭐야? 하 어, 진짜 갔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되게 노래라도 좀 들게요 노래는 되잖아요 진영 갔다 진영 진영 갔어 잠시만 진영 갔어 진영 진짜 와 이 형아 진짜 진영 그냥 앉아 야 이 형 진영 갔어 진영 진짜 갔어 진짜 가버린다고? 엘리베이터 사과 갔어 나 진짜 간 줄 알았어요 태형이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지 나는 원래 그냥 나쁘다 이거 진영 진짜 이거 안 되겠구만 어떡하자 이 형아 와 진짜 하하 뭐 했냐 아 노래 들라고 왜? 나 소세지 바꿔 아 근데 맛있겠다 나 지금 표정 보여요 지금 내 발급 거 너희 들어와 야 진영한테 전화해 진영한테? 전화해 전화해봐 진짜 간다고? 와 진짜 너무 안 가졌어 야 미안해 연락처가 없잖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도라니야 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 최근에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 사라졌어? 이게 뉴 뉴폰 아 그래서 연락처 업데이니? 아니 나는 그걸 안 해 동기화를 안 해 안 했었어 야 그럼 물으라고 봐야지 아 원래 이게 그거 네이버 연락처를 썼었는데 그게 동기화가 됐었는데 알지? 진짜 가버린다고 지금? 진짜 가버린다고 지금? 우리 지금 카메라 앞에 다시 왔는데?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아미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야 너무 안 돼 형 어 야 고생해 어이 진영 쿨합니다 아 나였으면 시작 안 갔다 너였으면 시작 안 갔어? 형이었으면 진짜 가서 갔는데 아니야 어쩌면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 마무리 합시다 이제 네 일단 여러분들 콘서트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정말 요즘은 콘서트에 올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재밌게 한번 즐겨봅시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뭐 뭐 해? 네? 나 다행이다 뭐 해 마무리 맨 처음에 잘하는 거 있잖아 네가 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끝이 아니죠 저희 콘서트를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끝나면요? 그럼 이제 또 콘서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미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미가 있죠 그래미 인마 아 죄송합니다 그래미 인마 그래미가 있죠 그래미 인마 만들게요 자 자 아 여기가 다 이제 아직 안 걸려서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그냥 콘서트 하면은 응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잠깐만 콘서트 하고 내가 콘서트 하면은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오케이 콘서트 아니 너 콘서트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콘서트 콘서트 하고 그래미 넘어가서 라스베가스 아니 콘서트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아니지 하고 아 맞아 그렇지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오케이 자 발음 또 부피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콘서트 하고 라스베가스 넘어가서 그래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 자 자 자 아이 너무 좋다